오는 30일, 제33회 총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신임 감독선거 당선자들이 본격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당선자들은 총회를 차질없이 치러내 교단을 하루속히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앙연회를 이끌어갈 김종현 신임 감독은 현재 교단은 리더십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연회와 교단 전체의 원활한 소통과 합의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행정총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신인 감독은 또 교회학교의 위기 등 한국교회가 직면한 현안을 타개할 비책은 교회가 본래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성도의 영적, 질적 성장에 집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도원의 300명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교인들을 강한 영적 군사로 만들어야 되겠다. 단독 후보로 출마해 투표 절차 없이 당선된 서울연회 원성웅 신임 감독은 교단 정상화를 위해 선거제도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좀 더 확연히 드러나는 제비뽑기라든가 아니면 간접투표 방법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선거운동하지 않고 학교에 따라서 차별되지 않고 개파, 정치 개파에서 세불리기 이런 거가 아니라 정말 존경받고 능력 있고 덕을 쌓은 분, 리더십이 있는 분, 이런 분이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분이 추대되는 방법으로. 원 신임 감독은 한 명의 성도로 개척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했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목회자들도 패배주의와 비판의식에서 벗어나 자신의 소명을 발견한다면 목회의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개척교회 목회자들이나 목회에 힘들어하는 이런 목회자들한테 다시 한번 의욕을 새롭게 하고 불가능없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가 작은 교회,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스스로 선교도 하고 교육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쁜 밭을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는 옥토교회인데 밭을 만들어가는 좋은 열매가 맺히는 그런 목회도 할 수 있다. 저는 희망을 좀 심어주고 싶어요. 새롭게 선출된 신임 감독들은 오는 30일, 개산중앙교회에서 열리는 제33차 정기총회를 통해 공식 취임식을 갖고 다음 달 1일부터 공식 임기에 들어갑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김효정입니다.